테라 스프너 크게 따기 종목 결승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선수는 미니 스프너로 출전했군요. 작지만 강하다. 미니미의 강력한 위력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, 어프로치 좋고요. 손목 각도는 33도 유지. 네, 좋아요. 손목 스냅 그대로 3, 2, 1, 뻥! 아, 좋습니다. 가슴까지 뻥 뚫리는 평쾌한 리얼 사운드. 내 근사한 세리머니까지 내 관중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 선수 여유가 넘치네요.